자 비자나무로 출발합니다 1번 뭐 천연기형은 뭐 어떤거에요? 비자나무 수표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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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제주도에 천연기형으로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섬 자체가 천연기형으로 하죠 섬 자체요? 경실부 하세요 경실부 하세요 경실부 하세요 해가 어저께보다 훨씬 좋다 날 진짜 좋다 형 그래도 승우형 가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 짜서 좋은거 같아요 눈물이 너무 빨리 마르잖아요 외운거 같아 외운거 같아 눈물이 너무 빨리 마른다는건 금방 잊겠다는거 아니야? 그러니까 훨씬 더 낫다는거죠 앞이 자리인데 그래요? 정말 이런거 괜찮단 말이야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우형이 형 서비스가 좋으신데요? 감사합니다 오üss 아 으 자기가 다 왔다 오 아니 안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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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